수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정보를 허는디 발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어서 절뚝거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장수부령어대인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느냐 예! 아르리다 예! 소주가 아르리다 소주은 수불길 허여 발리 조선 내가 탄생 허여 날개의 공부를 호흡다가 그중에 뚝 떨어져서 대본의 다리가 잘 칵 부러져서 거의 죽게가 되었을 때 어째 흥보실 흥을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나 어찌하면 은혜를 값수리까 제발 봉통죽을 허옵소서 소주가 아르리다 소주가 아르리다 소주가 아르리다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 마는 흥보시로 말하면 난리 강남까지 영어 신분이로구나 네 흥보실 은혜를 갚으려거든 영춘에 나갈 적에 호흡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가고 춘사머리 방전거니 하루는 흥보재비 호흡표 박씨를 받어 몰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보재비가 나온다 흥보재비가 나와 호흡표 박씨를 입에다 몰고 복근을 막차고 예군 무릎쓰고 거중에 중실높이 오어 투부룩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칭찬동에는 창망거구나 속용공으로 올라간 규작이 넌 돌고 상역도 하역도 보자 그를 말아보니 호초통 난타는 배는 촛불붕붕붕붕 오기야 오기야 저 오가니 원곡이 범위 아니냐 수병사명량한테 불승청원 각비리라 따라가는 저기러기 갈수 하나를 입에다 물구일점 이 점이 푹 떨어져 병사나가니 분명 백구 백로짝을 지어져 다상의 왕 내 석양촌이 거기는 배왕봉을 넘어 황릉면을 가니 이십우연 탄야월에 반죽다니 키워앉아 투교한 성을 화다 보고 봉황내 올라가니 봉거 대봉거 강자르라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거바뇨 백운천제 공유유라 금릉을 지내어 주사촌들어가니 공수창가 노루개랑 낭내화를 북차무연해 벌렁 땅 얼어지고 우주를 다다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간곳없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쥐성 따니 빈터욕 연조시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니 사미르기 백이요요 동실백리를 순식간에 지내요 우주를 다 지내 압록강을 건너 영구탑 풍군정을 지내요 안남산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들어 부산파벌 환마곡에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북연왕정 후병로를 대림하고 개동강 장림을 지내요 송두를 들어가 만월 중간 덕적 박연폭포 구경 먹고 임진당 시각에 건너 상박산에 올라앉아 바로 장안을 구경오고 치셀 가만히 살펴보니 청녀와 태원맥이 충격으로 올라있고 그만큼 성을 분별하여 춘당 용춘 휘도라 토벅망월이 삼겨따 꽃몰이 빈빈어고 시속이 희희하야 맘마세재가 금타 천라두는 음궁이오 경상도는 함양이 운복 함양 주월품에 응고가 그곳에 사는제라 천재비 거동을 보소 우운 표막실을 입에다 가루물고 남대문박실 배거리 침대팔빼 바다리촌대 무게를 넘어 부산강을 월강 남태령국에 넘어 두 중지를 쩍 벌리고 번대수를 높이 따서 흥부채비가 들어온다 흥부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쳐서 절뿍 가을이 봉 들어온다 흥부채비는 알 전선 Dreams